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콘티 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취재를 간다, 촬영을 간다, 중요한 주제가 있다, 내가 촬영의 목적이 분명하다. 이럴 때는 콘티를 짜서 들어가죠. 어떻게 콘티를 짤 것인가, 그 상황에 맞는, 내가 촬영해야 될 피사체에 맞는 또 그 책의 목적이나 그 사진의 용도에 맞는 것들을 생각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무조건 글로 옮겨보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을 옮겨보고 그것을 묶음 묶음 나누어서 이 책은 어떤 용도로 쓰인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다 묶어서 하나의 콘티를 짜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한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이건 촬영이 잘 되었어, 체크를 해가면서 자기가 10개고, 20개고의 콘티를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콘티를 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티를 안 짜는 경우도 있죠. 절대다수의 아마추어 작가들은 콘티를 짜지 않고 그냥 나가죠. 산이야 들여다니는 그 재미, 샷다를 끌을 때 샷다시가 착한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을 보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콘티를 짜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쿠바를 갔었는데, 쿠바에는 제가 특별히 취재를 간 것도 아니고, 쿠바에서 어떤 책이나 잡지에 실을, 사진을 준비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쿠바에 가보고 싶어서, 놀러가고 싶어서, 쿠바를 한 보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콘티를 짤 수가 없죠. 내가 쿠바에 가서 뭘 볼지 모르잖아요. 내가 쿠바에 무엇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놀러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절대다수의 아마추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콘티가, 콘티를 짜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콘티를 짜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양립해요. 저도 콘티를 짜고 촬영하는 경우에, 또 경우도 있지만, 콘티를 짜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도 저도 물론 많습니다. 자, 쿠바에 간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기 전에 쿠바 음악이나 쿠바에 관련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듣고 읽습니다. 그럼 쿠바에 전체적인 어렴풋한 윤곽이 생기겠죠. 어렴풋한 윤곽이. 그 윤곽을 통해서, 아, 쿠바에 가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인물 촬영이니까, 인물을 길거리에서 스냅하려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꼭 지워와야 되겠네. 대충 머릿속이 증인을 하죠. 그래서 쿠바를 날아가요. 그럴 때, 현장에서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하느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쿠바에 가기 전에 쿠바 음악과, 쿠바 영화, 쿠바 음식, 이런 것과 관계된 많은 것을 제가 접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럼 그걸 통해서 쿠바에 내리면 몸이 이미 쿠바에 꽉 젖어있는 거예요. 촉촉하게. 제가 지금 쿠바 사람처럼, 이렇게 쿠바의 문화에 젖어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거의 동물적으로 슈팅을 합니다. 동물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는 제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대로 슈팅을 한 거예요. 아, 좋다. 하면 슈팅. 좋다. 그러면 촬영을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막대한 양의 사진을 찍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대한 양의 사진이 찍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양을 찍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분류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대한 양을 찍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원고를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지막지한 양을 찍어야 된다. 그래야지, A타입. 우리가 다 촬영을 해보면,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스타일에서도 A, B, C, 여러 가지 형태의 스타일로 지켜요. 그죠? 그러면 A타입만 고르겠다. 그러면 A타입을 쫙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이 작으면, A타입이나 B타입이나 C타입은 어느 쪽이나 양이 작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타일이 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타일로 찍으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의 스타일로 계속 찍어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찍어서, 하나의 스타일을 막대한 양을 찍어오고, 찍을 때는 동물처럼 찍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적 감각으로 찍는다. 막비리된다, 이런 거예요. 막비리된다, 막 찍어 시키고. 그래서 찍고, 한국이 가져와서는 중요한 게, 동물적으로 사진을 고르시면 안 돼요, 그때는. 대단히 이성과 감성이 혼연일체가 된 상태에서, 사진을 셀렉팅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성과 감성이 혼연일체가 된 상태에서, 사진을 고르셔야 됩니다.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찍을 때는 동물적으로 찍어라. 선별할 때는, 선별할 때는, 이성과 감성이 결합해서, 감성은 대단히 형식미 같은데, 빨리빨리 눈이 돌아갑니다. 이성은 내용미에 돌아가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사진들을 셀렉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수많은 사진들이 등장을 하면서, 유지하는 형태를 이루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저한테 슈팅당한 사람, 촬영된 사람, 또 여러 명이 동시에 찍힌 사람, 또 낭만적인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 찍힌 사람, 대단히 지적인 형태로 찍힌 사람, 이렇게 여러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분류로 나누어질 만큼 찍으려고 하면, 하루에 엄청난 양을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촬영을, 동물 얘기라는 거는요. 거의 뭐, 여러분 비디오 사진 찍듯이, 그 정도 찍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루에 가장 많이 찍어본 샷수가, 2,999 카트였어요. 2,999 카트. 여러분 하루 나가면 몇 카트 찍습니까? 한 몇백 카트 찍으면 끝이죠? 저는 하루 종일 2,999, 한 카트만 찍으면 3,000 카트인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네이버에서, 3개의 축제한 책을 편집을 하면서, 내면서, 거기에 제가, 라오스, 태국에 있는, 송커랑 물축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찍었던 것이 하루에 3,000 카트. 그때는 뭐, 완전 몰입 상태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아요. 촬영이 끝나면 탈진하죠. 촬영이 끝나면. 그렇게 해서 찍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동물적으로 찍는다. 이성과 감성으로 셀렉팅한다.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우선 한번 볼까요? 길거리에서 슈팅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음악하는 아저씨. 이 주위에는 여러 아저씨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저씨만 그로워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밥 먹으러 갔던 식당에 일하는 아가씨. 아주 다정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아가씨였어요. 담배 농장 아저씨.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담배 농장 아저씨. 재즈 음악. 이게 식당에 갔을 때, 밤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이게 재즈 음악. 술 마실 때였어요. 연주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외국에서 놀러 오는 아저씨들. 여기는 또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영상이, 그쵸? 이런 사진. 그러니까 닥치고 그림이 되면 그림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도하는 아저씨와 면도당하는 아저씨. 그죠? 길거리에서 만난다 보고, 하이! 이러면서 인사하는 아저씨. 반갑습니다. 저는 손을 열리기 전에 샷다가 먼저 눌러지죠. 헬로우! 이러면서 샷다가 눌러지는 거죠. 이건 제가 산바리를 타고, 호텔을 이동할 때에 있었는데, 경찰 아저씨, 들어오는 아줌마, 그림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샷다가 눌러진 상태입니다. 길을 가다가 옛날 차가 지나가길래 그냥 슈팅. 거의 반사적으로 해요, 동물적으로. 이거는 뭐 그림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반사적으로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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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서부터 제가 걸어가지고 올라왔더니, 어떤 아가씨가 백팩을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대체 어디서 사진을 찍냐면, 여기 올라와서 여기 서서 사진을 찍죠, 이 광경을. 저는 삐딱하게 서서, 이 아저씨들과 이 아가씨를 단복에 넣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부자가 아닌가 봐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유쾌하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쿠바의 관공서, 버스정류장, 비가 오는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어요. 비를 막기 싫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의 집이에요. 이게 재밌죠, 아티스트의 집. 뭐라고 그럽니까? 파일을 다 깨서 붙여서 만든 예술 작품이에요, 집 자체가. 이것도 이제 무슨 정치적 구호가 있는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커튼 너머로 찍었어요. 이거는 벽에 있는 벽화. 역시 길거리 사진, 버스 안에서 찍은 거. 이거는 이제 식당에 갔더니 아주 조각품이, 아, 육감적인 조각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세에 있는 할아버지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아니면 연세에 있는 할머니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이제 딱 지나가더라고요. 슈팅. 그렇죠? 되게 이제 비교, 상대 비교가 되잖아요. 광장에서 본 닭과 소녀. 휠체어, 비오는 날의 휠체어. 이건 이제 또 이렇게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장면. 담배농장 아저씨의 춤에 찬 칼. 이거는 오래된 엠블렘. 차들이 있는 오래된 엠블렘. 담배, 제가 담배 피웠던 장소. 이건 버스예요. 버스. 트럭처럼 보이죠. 실제는 버스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탔던 산바리를 타고 집으로, 호텔로 가는 길이에요. 80km. 이거는 여기에 내려서, 비행장에 내려서 찍었던 사진. 비행장. 이건 포커스 아웃. 뒤에가 보이죠? 뒷그리에서 퍼포먼스 하고 있는 친구. 이건 동상에, 동상. 이것도 동상에, 사람 비교. 사람의 색이 비교가 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크기 비교가 안 되죠. 그 사람을 넣어서, 이것도 보세요. 승리의 그날까지. 책에 봐라. 이제 거기에 아주 곧 옛날 보색창년한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시골길에서 슈팅한 거. 제가 올드카를 타고, 올드카를 타고, 진해 구경하면서 저녁 무렵에 슈팅한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별 다름없는 대선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양의 파도는 정말 기억이 남아요. 성당이 있는 풍경. 누가 머리가 하나씩 들어오길래, 그냥 반사적으로 셔틀을 눌렀어요. 좋죠. 이거는 바다에 서 있는, 이게 현대적인 차가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는 제가 점심 먹었던 식당에, 식당 입구 저쪽인데, 뒤로 나와서 저 혼자만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광경입니다. 이게 떨어뜨린 햇살들이 너무 예뻐서 찍었죠. 저는 이 사진이 대단히 좋은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걸 알고 있는 밥 하나의 그 유명한 바닷물 못 들게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놀고 있는 아이들. 예, 오세요. 깔깔깔깔깔깔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춤추는 아가씨, 식당에 와서 춤추고 노래 불러주고 뒷바닥 하는 사람들. 학생들, 어린 학생들. 점심식,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찍었던 비 오는 거리, 담배치 풍경. 이거는 그린 색깔 차에서, 아주 연한 그린 색깔의 차인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흑백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서양의 파도. 에너지 있죠? 그죠? 이거는 관타나모 앞에서 찍은 거예요. 관타나모 앞에서. 일거리. 비행기 타고 또 움직이는 상태. 이건 공항에서 찍은 거예요. 이 여성분은 이미 카메라를 의식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샀다가 끊어진 거죠. 아이고, 이 아이들 보십시오. 아까 찍은 사진과 또 다르죠? 아까 그 사진이 대단히 좀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이런 사진 많이 찍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약간 다른 사진이죠? 아, 길거리에서. 아이고, 아빠가 아예 어깨에 손을 짚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슈팅, 슈팅, 슈팅. 이거는 햇살 떨어진 햇살이 너무 예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고, 아가씨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혼자서 못 읽고 있네요. 이건 또 아까 말 보여줬던 예술바의 짓. 이렇게 계속 사진이. 이건 화장실에서 찍은 디자인, 개화학적인 디자인. 제가 엄청나게 찍잖아요. 다양한 걸 찍고 있어요, 지금. 그죠?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고. 빈 의자, 그죠? 예술바의 집, 버스, 이 아가씨. 제가 절태우가 나아가씨. 여기서도 얼마나 찍었겠어요? 밖에서 있는 아가씨.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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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떨어지는 광경, 엠블렘.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관광객들과 사진 찍어주면 1달러씩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관광객이고. 이렇게 보면, 연인 같잖아요. 그죠? 무덤. 이렇게 수많은 사진들을 찍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찍어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진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아까 디자인적인 사진이 있었죠? 대단히 디자인적인 사진. 그죠? 이런 거 디자인적인 사진. 그러면 이거를 디자인적인 사진을 이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으면서 여기다가는 디자인 사진,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폴더를 만들어서, 또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한 사람 슈팅. 그렇게 이제 한 사람씩 슈팅 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또 이런 사진. 이런 사진.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끌어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연 촬영. 또 아까 공연 촬영이 있었죠? 공연 촬영을 어떻게 보면, 이런 공연 촬영. 그죠? 춤추는 사진도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지만.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건데 여러분. 분류를 해서, 그 중에 좋은 사진들만 꺼내서 개인 사진, 햇빛이 따뜻한 사진, 좀 쉬어가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다시 공연장에서 저희들 식사할 때마다 음악 불러주는 친구들의 사진들. 그래서 대답하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순서대로 잘 엮어야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대단히 이성적 고민이에요.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고민이죠. 그 고민을 통해서 사진이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나열하세요. 사진을 편집하지 않고 나열하시는 형편이에요. 근데 편집은 정말 안 배우면, 안 배우면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래서 저희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사진 짓다니도. 그 친구들이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공부하면 눈이 완전히 떠져서 자기 사진을 스스로 편집하고 전시하고 책자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여러분, 편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응집되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좋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데 비교적 좋은 사진을 못 찍고, 좋은 사진을 찍은데도 불구하고 편집을 제대로 못해서 죽도 밥도 아닌 사진전을 하거나 책을 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건 나열이거든요. 찌라시. 찌라시 모음. 그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관통시켜서 그것을 완벽한 책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죠? 동물처럼 찍어라. 막대한 양을 찍어라. 엄청난 양을 찍어라.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출연시켜서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사진들을 셀렉팅을 해라. 그것을 분류해라. 분류하고 난 뒤에 편집은 정말 기중한 노하우에서 그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시면 또 저희 밖에 공부하실 때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시간이 되면 또 편집하는 분이 돼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월 9일입니까? 오늘 1월 9일이고 내일이 10일입니다. 내일 10일이 되면 오늘 밤 자정부터인가 아마 여러분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같이 전시했던 500인, 500작전, 크리스마스 선물전 했잖아요. 그것을 오늘 밤 자정부터 아마 천인전, 크리스마스 천인, 크리스마스 선물전 신청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해는 인사아트센터의 1층과 제1층에서 천명이 동시에 모여서 하는 전시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천명이 모여서 전시하는 그 대단한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보내라. 좋아요, 구독, 그리고 보시고 배운 점, 또 궁금한 점 나는 이것 좀 알고 싶어요 하는 거 댓글 달아두시면 내가 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